구TV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 제주노회가 제116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동산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에는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노들 70여 명이 함께 모여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제주노회는 제주동산교회 김경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을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우리 제주노회는 교회들이 다 약하고 어렵지만 반면에 연합을 잘하고요. 또 하나가 돼서 제주보건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는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노회 운영에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후 이어진 회무에서는 제주선교센터 헌의안, 볼리비아 미얀마 선교비 지원, 임대교회 지원권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